뭐 보여야지 봐야지 헤헤 이 방향고 있다 야 진짜 위험해 그냥 가자 형 형 우리는 포다킹 아니냐 어 형 공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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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 저 전국이랬는데 제일 만만한거 자 안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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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그래요 네요 내가 알렸다 형 좀 기다려게 알렸다고요 으 으 뭐해 저 수 5 으 으 제가 씻겨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느냐 meaning 그럼 달려봐봐 하와이 그냥 달려봐봐 야 근데 이거 너도 고생하게 나왔어요 이거 보시면 이거 꼬집이가 아니고 꼽니다 꼬집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더 더럽혀야 돼요 제가 이거 더럽힌 거 알아요 아이 돔하면 안되죠 야 지금 굉장히 그래도 여기가 32도밖에 안 되고요 한국은 지금 40도입니다 아이고 아아아 몸 한 거 아니야? 뭐야? 몸은 뭐야? 여기 내는 떨어질 수 없는 발이라는 거 아닌거지 아 제발 안 돼 안 돼 제발 안 돼 안 돼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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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리 왔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힘든데 우리 정도는 떨어질 수 없어 나는 팔이 길지요 아 정국이 파리 안 났어 하하하하 Let's party 아 자 하하하하 아 민망하고 하하하하 파리 안 나요 파리 안 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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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차 아 이렇게 하하하하 아 어디에 84 그 , 뭐하는거야! 네가 해라! 1등해요!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부어! 듬뿍 아, 이 소릴? 안 내면 진 거 가위 가위 부어! 15. 아 정말 못한다로 수정인데요. 오... 사전의 시체인받으로 나오면은? 다 말아라? 1.2 사진 한장당? 1.2 사진 한장당? 아 진짜 좋겠다.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는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장만큼 없다고! 네. potentially 아 또 있어 혼돈 멈췄 헬로 예약 남태씨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 남태ок? 그는 거 어디있는지 소리를 한 번 내주셔야해요 형 빨리 말해주세요 안태게요 안태게요 으악 왜 했지 아 진짜 어? 아 이거 뭘 틀리 왜 잡았을까 ㅎ 아 으 맛있어요 말도 못하냐 아 움직였어 정국이 아 우리 팀 졌네 너무 한거 아니오? 점차 고맙습니다 에이 고기통 안 꺼도 되나? 정국아 정국아 라면 아떠 나 못했구나 고급이야? 예 배로 했습니다 정국이 들렸나보다 나온다 아니 정국아 정국아 라면 아떠 나가자 나가자 아 미리 시작 정국아 정국인아 지워나오라 라이 지워나오라 라면 정국이는 못 찍으직니 라이 나 레이 리엣 최애 야 밥먹어봐야지 하나만 먹을게 어? 아냐 뭐야 여기 꽃먹으러 가지는 없네 이제 꽃먹을게 아아 아아 야 밥먹어봐야지 하나만 먹을게 어? 아냐 뭐야 여기 꽃먹으러 가지는 없네 이제 꽃먹을게 아아 넣었어 못 넣었어 빨리 못 넣었어 빨리 빨래해 빨래해 넣었다니까? 아니 넣었다고 봐봐 아아 아까 넣었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빨래해 만약에 휴가 받으면 이쪽으로 올걸? 헬로 저희가 아미란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요? 왜요? 시가 돌아가려면 톱니바퀴 나의 원동력이다 이런겁니다 톱니바퀴 좋네 메모포인트는 언어포가 다른 느낌 반전 매력이죠 네 그리고 무대할때 열정적이다 부끄러합니까 왜? 자 모션은 M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을 줄 몰랐겠지 아니 아까 지금 이미 지금 몸 보세요 지금 아 절로 가 아 절로 가 아 뭐 뭐하고 싶어요 빨리 절로 가 꽃이 피고 싶어? 뭐지? 꽃이 피고 싶어? 아 있어요 있어요 저 방해 안할게요 왓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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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안 보이잖아요 아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오늘 내가 실을 해야겠다 남 뒤에 너무 좁아 아 진짜 생일하지 않아 딱 벽기 하도 월군데도 알아볼까 진짜 안 돼 아 너도 애들 안 내리는 날이 없네 난 너한테 안 맞은 날이 없는 것 같아 이번 연말 무대 하면서 아 아 아 아 벌레인가? 벌레네? 야 아픈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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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아 꿈 Ferm 우린 타ueller 리프트 뒤에 이걸로 해봐서 그림이 괜찮으면 대체될수도 있어요 단상 대신에 리프트 위에 올라가서 하시고 앞에도 리프트가 계단 처음에 붙어서 그냥 그거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저거 기도한다. 콘서트 잘 내게 해달라고. 네. 그럼 또 우리는 힘을 봐. 저거 또 울어? 욕샤샤 하는. 언제 갈 거야? 오늘 부르지 않게. 무슨 소리야. 뭐라 그래요. 우리 참 다행인 중. 왜 울 수도 있지. 뭐야 뭐야. 언제까지 한 거야.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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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저를 들고. 이렇게 보이는 줄 알아요. 저기 지금 수은색 위자는. 원래. 이게 이런 건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앉을 수 있는 자리였고. 나.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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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이럴 순 없어 이거 맞지 않아? 힌트를 써야겠다 너도. 힌트 써. 이거 힌트 쓸게 이럴 때 너무 뱉어라 이렇게 공연하러 가고 싶었어요 뽀뽀님 minsann 뽀뽀님 뽀뽀님 아무것도 아닌가 뽀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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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멋있네 아이 당국이 따는 게 이겨만 보이지 않아요? 어? 어십나요? 아쉬움 한더? 한번만 한더 아니 한번만 더 뭐 한 짓일인가? 주민씨 주민씨!!